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낯설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 문턱을 넘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각오는 싶은데 낯설고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룻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저마다 다 문을 닫고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관심 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이 각박한 세상에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오늘도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룻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또 다른 룻을 하나님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보아스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? 그 보아스가 되겠습니까?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아스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?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장 못나고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자 별볼일 없는 이방여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는 혈통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되십시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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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